뭐 어쩌겠노? 우리끼리 이제 또 좀 친해지도 되잖아, 진짜. 편집자님이 과연 내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긴 한데 약간 지금 고향 친구 만난 기분이야.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, 그치? 나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나? 이 약간 모국어를 만난 느낌이다? 내가 선크림을 개발하고 있어. 근데 이게 내가 최초 개발이란 말이야. 내가 선크림 내 베이스의 최초 개발이고 내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어떻게 대충 만들겠냐는 거지.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 픽싱감을 딱 만들어냈거든. 톤업 선크림은 딴 거 사지 마. 안녕, 입소들. 오늘은 내 채널에서 처음 해보는 반말 겟레디인데 처음이라서 반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볼게. 아주 편하게 한번 가보자고. 일단은 이거 오늘 테스트하는 제품이어서 나도 처음 써보거든? 아예 뜯지도 않았어. 내가 내 채널에서 반말 겟레디를 사실 옛날에도 한번 찍어봤거든?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. 내가 원래 부산 사람이야.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만 사실 반말을 쓰잖아. 근데 반말을 하는 순간 좀 사투리가 나오는 편이야. 그래서 오늘 사투리가 나올지도 모른다. 이게 A솔루션 패드인데 이게 늘어나기로 유명한 패드거든? 얘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붙이는 제품이야. 약간 얇아가지고 얼굴에 열감 딱 내리기 좋을 것 같은데? 늘려서 이렇게. 오! 사이즈 완전 대박인데? 이마에도 하나 붙여놓을까? 나의 왕 이마. 와우. 너무 좋은데? 코에도 하나 붙여볼까? 약간 또 찐텐 나왔지 지금? 흥분한 거. 테스트병 있어가지고. 아니 이번에 새해 영상 올렸잖아. 근데 댓글을 190명이 달아준 거야. 근데 너무 놀랬거든? 내가 마켓 할 때도 인증 이벤트 할 때마다 좀 불안했던 게 우리 이소들이 댓글을 그렇게 막 많이 다는 캐릭터들이 아니잖아. 그때 투라엑스 보라지유도 나는 품절이 된 줄도 몰랐어. 그냥 내가 소개하고 나서 그냥 아무 댓글이 없길래 다들 반응이 별로 없나 보다 했는데 브랜드에서 연락이 온 거야. 품절이 됐다고? 그 정도로 우리 이소들이 조용히 믿어주고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거든? 근데 그 2024년 영상에서는 댓글을 190명이 달아줘가지고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일단 우리 이소들 너무 고마워요. 자 이렇게 하고 떼줄게. 얼굴 열감이 바로 빠지는데? 마무리는 문질러서. 팻 되게 부드럽다. 나는 피부가 얇아서 거친 걸 아예 못 쓰거든? 근데 얘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문질러도 안 아픈 것 같아. 근데 나 얼굴형 좀 예뻐진 것 같지 않아? 나 요새 경락 봤거든? 지금 경락도 비교하고 싶어서 두 군데서 받고 있어. 근데 이 정도면 좀 테스트 병이 걸린 것 같아.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. 나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나 봐 이런 게.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. 오 흡수도 잘 되는데? 이거 크림도 한번 써볼게. 이거 크림 바를 때 여기 손등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되게 좋아. 그냥 얼굴에 먼저 바르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바르다 보면 양 조절도 잘 되고 꾹꾹 눌러서 각질도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?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이거 샤넬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비교하는 날이거든? 이거는 내가 지금 따로 찍고 올게. 잠깐만 기다려줘. 짜잔! 지금 조금 전에 샤넬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발림성 테스트 하고 왔거든? 오늘 좀 일이 많아가지고 피 팝업 가는 날이야. 그래서 피 팝업 갔다가 지속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자세히 담아보려고 해. 다시 시작해보자. 선물로 반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. 근데 갑자기 부산말로 반말하려니까 이소들한테 뭔가 너무 미안하고 뭔가 괜히... 괜히 그렇네? 이게 부산말로 하면 되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지. 서울 사람이 듣기에는 내가 언니랑 그냥 전화만 해도 왜 싸우냐고 막 그러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러는 거야. 우리는 진짜 다정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부산 사람 아닌 이소들을 봤을 때도 갑자기 뭔가 너무 그럴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. 해보는 거지 뭐. 우리도 좀 친해질 때 됐잖아 이제. 그치? 지금은 VDL 프라이머를 발랐어. 옛날에는 미샤 거 진짜 많이 발랐는데 미샤 요새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. 미샤 근데 진짜 좋은 게 꽤 있거든. 가성비도 진짜 좋고 제품력도 좋은 게 꽤 있어가지고 나는 그 미샤 그 아이리무버 그거 진짜 오래 썼거든. 10통 쓴 것 같은데? 어릴 때부터 다 하면 100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거밖에 안 쓰고 내가 다른 아이리무버를 썼다가 눈이 부어오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 미샤밖에 안 썼거든. 근데 그게 요새 우리 집 근처에도 매장이 없는 거야. 아이프라이머도 원래 미샤 거 막 30통 넘게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VDL로 넘어왔어. 에스쁘아랑 VDL이랑 뭐 미샤도 잘 썼는데 클리오도 진짜 좋아하고 이 브랜드를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. 그래서 물 마셔야 돼. 물 마셔야 돼. 그래서 VDL로 다시 넘어왔다. 아주 만족하고 있다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 지금 사토를 쓰니까 갑자기 말이 막 폭탄으로 나오는 것 같아. 좀 편한갑다. 내 마음이. 좀 재밌네. 갑자기 재밌네. 있어도 좀 당황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노. 우리 길 이제 또 좀 친해져야 되잖아 진짜. 그 다음에 다크서클 가리는 거 좀 깜빡해가지고 이거 DIA 걸로 포다닥 가려줄게. 근데 이게 나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구성 왜 이렇게 짠 거지? 이게 다크서클이랑 홍조랑 같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쓰게 되는 거야. 사실 홍조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. 그러면 선택할 때 난 다크서클이랑 평소에 그냥 피부 잡티만 가리겠다 하면 이게 진짜 땅인 것 같아. 다크서클 가리고 넓은 잡티 트러블 스팟 이렇게 딱 가리면 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. 갑자기 텐션 올라와가지고 엄청 신나네. 이게 사투리를 하는 묘미가 있네. 아니 내가 사투리 어떻게 쓰지 진짜 못 쓰겠다는데 갑자기 쓰자마자 입 터진 것 같아 지금. 이렇게 다크서클 일단 대충 가려주고 어쨌든 그 입소 늘 새해 목표를 짰잖아. 나도 새해 목표를 같이 짜다가 내가 1월 1일 딱 됐을 때 뭐 했는 줄 알아? 티켓팅 했잖아. 작년에 뭘 했지? 이걸 딱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뿌듯했던 순간 쓰라고 하니까 짜르륵 써지대? 그리고 감사한 것들 쓰니까 또 짜르륵 써져. 근데 행복했던 일 재밌었던 일을 쓰려고 하니까 저거 왜 이렇게 없는 거야. 뭔가 인생에 재미가 있었나 싶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약간 현타가 딱 왔거든. 근데 뭐가 재밌었을까 딱 막 굳이 굳이 찾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2주 동안 제주도 워케이션 갔던 게 제일 재밌었다 싶대. 그때 이제 막 물놀이 엄청 많이 했거든. 그다음에 유이크 일본 출장 갔을 때 되게 재밌었어. 그때 사람들이랑도 바빠가지고 뛰어다니고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만나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재밌었는데 결국에는 어디 가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. 내 마음에.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큰 걸 발견한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우리가 돈을 벌고 경력을 쌓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. 근데 이게 뭔가 다 나중을 위한 것들만 있잖아. 내가 지금 열심히 커리어 쌓고 구독자 만약에 10만 대에서 실버 버튼 받고 하면 너무 좋지.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되게 행복했던 순간 재밌었던 순간 생각했을 때 뭐가 너무 없는 거야. 너무 갇혀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새해 목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유쾌하게 살자요. 지금도 사투리 쓰는 거 어떻게 할까 이게 있었거든. 내가 내를 가둬가지고 잇소들한테 되게 깔끔하고 전문가스럽고 다정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투리를 쓰면 너무 당황하지 않을까 싶고 이랬는데 그냥 재밌게 가보자. 좀 가볍게 가보자 해가지고 찍는 건데 너무 재밌다 지금. 근데 우리 편집자님이 과연 내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긴 한데 약간 지금 고향 친구 만난 기분이야.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. 그치? 페리페라 제품 신상들 다 쓸 거거든?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다. 촬영을 세 번이나 했는데 왠지 오늘 영상이 올라갈 거 같구만. 이게 무펄 섀도우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이렇게 있거든. 무펄로만 하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 중간에 이제 펄을 썩고 음영을 좀 더 넣으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드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진짜 봄 소프트를 위한 컬러? 이렇게 음영이 짙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뽀샷이 한 굉장히 뉴트럴한 가벼운 음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. 일단 이렇게 세 번째 컬러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. 얘랑 얘를 믹스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게. 나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나? 이 약간 모국어를 만난 느낌이다. 이게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 해외에서 만나면 엄청 반갑고 그때만 나오는 목소리도 있고 그때만 나오는 텐션도 있고 그때만 나오는 언어들? 그게 있잖아. 근데 나 지금 모국어를 만난 느낌이야. 약간 말도 엄청 많아지고 속도도 막 빨라지고 지금 엄청 신나고 너무 좋네. 이거 좋아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 약간 반말 겟레디 할 때는 친구처럼 이렇게 딱 대하면 좀 재밌지 않겠나? 내가 원래 그 응팔 보면 덕선이 있잖아. 덕선이 어릴 때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아. 되게 사람 좋아하고 약간 집에서 애교쟁이고 막 이런 캐릭터거든. 근데 이게 서울 와서 그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나 보다. 이게 또 써보니까 삼각존에 생각보다 어두운 걸 넣어야지 좀 괜찮더라고.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거랑 믹스를 좀 해서 만들게. 그냥 밝은 걸로 하니까 음영이 한 개도 안 보여가지고 삼각존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이렇게. 그 지난번에 어떤 무슨 댓글 보는데 발성이 좋고 목소리가 좋은데 연습을 했냐고 하는데 연습을 했겠지 않겠나? 지금 보니까 이 사투리를 설말로 고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나? 그치? 근데 또 뭐 그렇다고 엄청 막 잘하지는 아직 못한데 이게 부산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들 바로 서로 다 안다? 이게 눈빛이 탁 통해가지고 어? 어디 사람이에요? 이렇게 부산 사람이에요? 다 말하거든. 사투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? 뭔가 그럴싸하게 설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투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? 쟤 지방 사람이네? 그냥 이렇게 되거든. 어? 일단 잠깐 좀 바르고 요걸 한번 발라볼게. 이게 계속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향이 아이로 바뀌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좀 겁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.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 만나면 갑자기 너무 얼어붙고 막 그러대?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.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 되게 재밌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게 됐지? 이런 게 있었어. 물론 뭐 이렇게 성과를 내려면 확실히 이렇게 집중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이것만으로 내 삶을 보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좀 재미있게 태도를 바꿔보자. 여기 있었거든.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려고 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방향 찾다가 이번 이제 워케이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치앙마이로 2월에 가. 부산 친구랑 같이 가는데 거기서 진짜 좀 참아왔던데 이 자유로운 용이 탁 터지지 않을까. 기대 중이야. 또 하나 알려줄 게 있거든. 내가 선크림을 개발을 하고 있어. 내 채널 중에서 베이스, 쿠션 영상도 진짜 인기 많은데 선크림 영상이 진짜 인기가 많거든. 그거는 뭐 매해 사람들이 다 찾아보는 것 같아. 그래서 비교 몸집하다 보니까 거의 뭐 연말부터 선크림 광고는 거의 다 들어오거든? 진짜 신제품 나오면 무늬가 진짜 많이 들어와. 정말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말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지금. 딱 이름만 대도 아 진짜 믿고 쓰는 브랜드도 하는 곳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었어. 협업하자고 선크림 개발 같이 하자 했는데 이게 뭔가 내한테 권한이 너무 적은 거야. 이미 다 만든 상품에서 이 정도만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다 딱 하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. 이렇게 내가 해버렸어. 그때 유이크에서 내가 너무 이 제품을 좋아해서 계속 소개하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밥 먹자 해가지고 같이 미팅하다가 일본 출장 같이 가게 됐거든.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톤업 선크림을 만들고 계시다 해가지고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내가 썼던 것 중에 좋았던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. 나는 핑크 색깔 톤업 싫다. 핑크 색깔 톤업 쓰면 얼굴 노란 사람은 회끼 돌고 그리고 그 특유의 나는 오일리해서 유분 올라오는 거 너무 싫다. 그리고 눈 시름도 싫다. 싫은 거 다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보라 색깔 선크림을 만들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다. 이게 보라 색깔 선크림이면 노란 게 있는 게 싹 잡히는데 핑크보다 훨씬 더 혈색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웨딩 메이크업 할 때도 보라 색깔 파우더로 막 해주잖아. 그만큼 되게 화사해지는 컬러거든. 넌지 씨 얘기를 했어. 근데 유이크의 제품 개발자님이 진짜 경력자거든. 이분의 이름만 딱 대면 제조사 문이 활짝 열리는 길로 유명한 분이거든. 유익해서 만들어주세요 할 때 안 된다 하던 제조사도 이 팀장님의 이름을 딱 대면 문을 확 열어주거든. 왜냐면 이분이 만드는 거는 진짜 잘 팔리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. 그 정도로 일단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 열정을 가지신 팀장님이 내가 그냥 회식 자리에서 던진 보라 색깔 만들어두면 좋겠다.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걸 한국에 가자마자 바로 만드신 거야. 보라 색깔로 딱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핑크 색깔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거지. 그래서 갑자기 내가 공동 개발 초대가 됐어. 이게 희소님의 의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있어도 알잖아 내 성격. 내가 진짜 깐깐하거든. 브랜드에서 욕을 했을지도 몰라. 어떻게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할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내가 최초 개발이란 말이야. 내가 선크림 내 베이스 최초 개발이고 내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어떻게 대충 만들겠냐는 거지. 이 겨울에 여름에 있을 걸 만들어야 되니까 29일 동안 밖에 계속 뛰었다. 있어 늘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계속 뛰면서 테스트를 했거든. 제조사를 3번이나 바꿨어. 내가 원하는 제형을 탁탁탁 말했어. 그러니까 그냥 제조사를 바꾸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조사를 3번이나 바꿔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 픽신감을 딱 만들어냈거든. 근데 색상도 기존에 나와있는 보라색보다 조금 더 혈색이 넣고 싶은 거야. 그냥 보라색을 넣으면 얼굴이 시퍼레져 아주 시체처럼 보일 수 있거든. 그래서 약간의 그 붉은기가 좀 들어간 걸 만든 거고 제형감도 처음에는 이렇게 수분 텍스처를 딱 가다가 이렇게 픽싱돼서 완전 딱 고정되게 해주는 그런 제형으로 딱 만들었거든. 그리고 눈 시림 잡겠다고 아예 눈 시림을 발생하는 성분을 다 빼버렸어. 기대되지? 일단 테스트는 완료해가지고 내가 딱 발랐을 때 진짜 마무리감이랑 고정력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. 원래는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써도 괜찮은 걸로 만들었는데 파데 프리로 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. 너무 좋다. 일단 기대해도 아주 좋다. 3월 말, 4월 초에 나올 거거든? 그때까지 기다려줘. 알았지? 톤업 선크림은 딴 거 사지 마. 완전 흥분해서 또 얘기를 해버렸네. 이렇게 일단 눈썹 다 그렸고 오늘 지금 핍 팝업 가야 됐네. 지금 시간 수다 떤다고. 갑자기 또 톤업 선크림 개발 얘기한다고 시간이 쓰여가지고 호다닥 해볼게. 근데 진짜 지금 나 약간 물 맛난 물고기 같아. 갑자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말도 너무 술술하고 친구한테 그냥 얘기하는 느낌이야. 너무 좋다, 이거. 그 다음에 오늘 뉴트럴 메이크업은 이 대비감이 좀 약한 게 예쁘거든? 나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트이기 때문에 대비감이 확 있는 게 좋은데 평소에 봄 소프트, 가을 뮤트, 여름 뮤트이신 분들은 아이라인도 너무 진하게 하는 게 안 어울려. 이 얼굴에 대비감을 다 죽여줘야 되거든. 그래서 오늘 점막을 살짝만 칠하고 최대한 연하게 한번 해보자고. 점막도 너무 꽉 안 채우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했거든?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주고 필요하면 붓펜을 쓸게. 페리페라 팔레트는 항상 끝에 이렇게 아이라인 할 수 있는 진한 색깔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거를 얇은 브러쉬께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그릴 때 눈 감고 그리지 말고 눈 정면에서 보면 제일 예뻐. 정면에서 눈 뜬 상태에서 내가 원한 모양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야. 막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눈 떴을 때 모양이 달라지니까. 그냥 눈 뜬 상태에서 섀도우로만 해도 되게 부드럽지. 그래서 뮤트 사람들은 너무 선을 떡 그리면 좀 촌스러워 보여. 오히려 섀도우로 딱 하는 게 그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것 같아. 그다음에 오랜만에 페리페라 마스카라로 해줄게. 내가 마스카라도 사실 비교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. 막 엄청 많은 브랜드를 지금 다 비교해서 찍어놨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어. 모음집 밟을 때 진짜 영혼이 갈리는 느낌이야. 거의 뭐 영상 10개 만들 에너지를 한 게 모아야 되잖아. 그럼 테스트 기간도 진짜 길고 그거 정리하는 데도 막 4시간씩 걸리거든. 어쨌든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언젠가 올라갈 거다. 입술 라인 살짝 교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페리페라에서 또 새로운 틴트 3개가 나왔거든. 오늘 룩에 일단 바를 수 있는 거는 23호 정신차려. 이거를 내가 또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 살몬빛이 나는 핑크거든. 그리고 좀 오묘해. 좀 동동 뜰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. 이게 뉴트럴로 섀도우가 나왔잖아. 그 립도 약간 너무 웜하거나 너무 쿨하지 않는 그 뉴트럴로 나와서 얘가 웜인지 쿨인지 애매해. 약간 푸른빛이 있거든. 일단 여기다가 또 이것도 이번에 같이 나왔는데 하트점 글로우 립도 3가지 나왔는데 살구 젤리, 체리 필링, 피치 크럼블 이렇게 3가지 나왔거든. 그 중에서 살구 젤리 써줄게. 이렇게 하트 모양이야. 이게 글로우 립 같은 경우가 지속력이 안 좋잖아. 그래서 광은 내고 싶은데 지속력도 잡고 싶으면 지속력 있는 틴트를 바르고 위에 바르면 돼. 단독으로 바르지 말고. 정신 차렷이랑 살구 젤리 이렇게 같이 바르면 이런 느낌이야.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써줄게. 피 립앤치크 블러리 푸딩 팟. 내가 올린 거 봤지? 근데 이게 립앤치크 중에서 어뮤즈는 뭔가 블러셔로 써도 딱 그 컬러감이 투명하게 나와서 치크에 좀 더 집중된 느낌이 들거든. 근데 얘는 립에 더 포인트가 가는 제품인 것 같아. 그래서 블러셔로 써도 되지만 컬러 자체가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입술 각절도 싹 잡아주고 이렇게 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약간 블러리한 매트 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블러셔를 쓸 때는 진짜 소량만 묻혀가지고 퍼프로 딱 두드려줘야 자연스럽거든. 발색이 진짜 잘 돼.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조금 발라줄게. 스윗 팝업을 가는데 블러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. 이렇게 바르고 나서 손으로 다 하지 말고 얘 발색 좀 진해가지고 얼굴 쿠션 바르는 퍼프 있잖아. 쿠션 더 묻히지 말고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두드려주면 자연스럽게 돼.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노벨브에서 신상 나오거든. 이거 재윤님이 만든 쉐딩 팔레트인데 웜쿨 상관없이 그냥 취향별로 쓰면 되는 쉐딩인데 오늘 한 번 스포를 살짝 해줄게. 이거는 증정용 브러쉬인데 이거는 몇 개 구매 이상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거든. 근데 이렇게 듀얼로 돼 있어. 오늘 메이크업이 웜핸드쿨한 뉴트럴이니까 이거 써줄게. 이게 파우더 브러쉬거든. 얘로 오히려 이제 굴곡을 없애야 하는 부분에 발라도 되고 눈 밑이나 이런 파우더 할 때 발라도 되거든. 나는 콧대를 없애야 돼. 인상이 진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라가지고 콧대를 오히려 이렇게 없애는 걸 좋아해. 이래야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여. 그리고 팔자주름에도 톡톡톡 눌러줄게. 내가 파우더 할 때 항상 이 정도 사이즈 브러쉬 쓰거든. 근데 너무 사이즈 잘 만든 것 같아. 그 다음에 코 쉐딩 브러쉬인데 얘는 사이즈가 좀 커. 그래가지고 끝부분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얘를 좀 덜어내. 이렇게 덜어내고 한 번에 싹 하면 딱 되거든. 이렇게 콧볼 한쪽 끝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코가 좀 짧아 보이게 끝부분을 여기까지 올릴 거야. 이렇게 하고 또 작은 브러쉬가 하나 더 있어. 그래서 이거는 애교살에 딱 하면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연한 색상 써서 이렇게 해줄게. 컬러 되게 자연스럽다잉. 끝! 오늘 렌즈 뭐 꼈냐면 원앤올린 크리스틴 거의 다 핫팟 크리스틴 거밖에 안 끼고 원앤올린 그레이 컬러를 최근에 자주 썼는데 뗄서들이 되게 예쁘다고 많이 물어보더라고. 그래가지고 베이지 컬러도 한 번 써볼까 해서 가져온 거거든. 베이지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부분 부분 색이 달라가지고 좀 포인트가 있어. 보이나? 이렇게?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. 그치? 이거 나중에 지속력 찍어가지고 올려줄게. 오늘 처음으로 하는 사투리 쓰면서 반말 겟레디 찍어봤는데 처음 너무 어색해가지고 말 못하다가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다. 그치? 뭔가 부산 가고 싶네. 갑자기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사투리 반말 겟레디 좋아하면 나도 용기 내서 여러번 더 가져와 보도록 할게. 지금 또 끝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약간의 걱정도 되거든. 근데 입소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. 안녕. 잘 가. 바이바이.